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50장 그리고 5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길게 말씀을 할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해도 잘 안 가죠 그냥 한 몇 절에 걸쳐서 바벨론이 망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련만 이렇게 길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벨론의 멸망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거기 출국시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고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바벨론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최강대국이었죠 바벨론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굉장히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주어가 뭐래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풍치자다 영원한 강대국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시리를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낳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슬픔이 있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아직은 평화롭게 가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아이를 낳아도 기뻐하고 축하하지 나라가 망하면 아이를 낳은 들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TV 화면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전쟁통에도 아이들을 낳아요 그 전쟁통에 출생한 아이들은 그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픔의 나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요 그 주변의 군대를 말하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번죄하였음이니라 15절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성벽, 군대,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의 보장이란 말은 그들의 국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성겼던 의지했던 신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신을 숭배하고 이런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시겠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이유가 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거기에 줄곱시다 나의 산업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백성입니다 나의 산업 하나님 말씀하기를 유다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같이 울도다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렇지만 너희는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있는 노부간네살을 데려왔다고요 그리고 노부간네살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고 성도 파괴하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70년을 이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유다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진대하시기 위해서 뭘로 쓰셨어요? 몽둥이로 몽둥이로 쓰시고는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한 분이시냐 아니 쓸 때는 언제고 버리실 때는 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인데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에게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고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 가시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엑스트라 우리가 주연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감독이시라고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모합, 암몬, 에돔, 아람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 다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분의 의도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이건 부관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줄고 놓고 아수르 왕이 먹었고 이 말은 줄고 놓고 주전 722년 이스라엘을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죠 부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바벨로노왕 누부간 넷살이 그 뼈를 깎두다 이것은 주전 586년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관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남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18절 그러므로 남한국은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로노왕과 그 땅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722년에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부관국을 722년에 물론 그들이 침공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하셨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19절 이스라엘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19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고추고 놓으세요 다시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큰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이 말은 회복 하나님이 한때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말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극률은 회복입니다 회복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범죄하고 때로는 모르고 범죄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는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반드시 싸매주세요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저주다 사탄의 역사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 대해서 저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요 징계는 회복이 있다 반드시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을 때 그냥 묵묵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이키시면 돼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돌이키면 되지 여기서 막 일일 비하고 나는 왜 그런가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불신앙적인 삶을 참 많이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들 같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찬들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살다 보면 언제나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형통한 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이 곤도박질 친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고난의 길이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을 날이 온다고요 아멘 그게 다시예요 다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이스라엘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고 20절 그럼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 20절 나 영호와가 말하노라 50장 20절입니다 나 영호와가 말하노라 거기 줄 긋우시다 그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날 그때는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오죽읍시다 남겨둔 자를 내가 사할 것이다 그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 다 같이 바라보고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보이는 현실을 보면 인내 못합니다 속상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면 다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제의 본문 우리가 공부한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바문화 복원 방송 들어가 보세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제가 제목으로 올렸더니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다급해하지 말자고요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성격들이 너무 급해요 기도해놓고 금방 뭐가 이루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금방 기도해놓고 금나와라 뚝딱하고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은 신뢰하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물론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죠 예수님이 누군가도 평생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백날 들고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예수님이든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철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됩니다 관대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돼요 아주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냉철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관대하게 보고 우리는 냉철하게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절에 다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0절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 끝에 우리가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안심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승리해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인내하자 이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정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요정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징계는 조주가 아니고 징계는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신뢰하고 조급해하거나 우리가 이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이 민족이 양본되어 있고 오늘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동적을 영적으로 광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우리 뜻을 의지하고 믿고 영혼의 광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복음의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기성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고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